12월 24일에 일본 가나가와연에서 지진 운이 또 발생하였으며 12월 25일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지진 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횟수의 감소도 일주일에 5번이나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2021년에는 도카라열도에서 500번이 넘는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내년 2022년은 태양흑점 11년 주기에 11년째 되는 날이므로 도카라열도의 비정상적인 군발지진 500번 이상과 2022년은 태양흑점 폭발 11년이 되므로 일본의 대지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2월에 도카라 군발지진 이후에 아직 큰 지진은 없습니다만 4월에 도카라 군발지진 이후에는 히로시마에서 진도사 미야기현에서 진도사와 진도 오강 도쿄인근 이즈 오우시마에서 군발지진 듀슈 구마모토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도카라 군발지진 이후에 도쿄 인근 이즈제도에서도 군발지진이 발생 중에 있으며 도카라열도에서는 9월 17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7월 이후 발생하고 있는 3개의 강진들을 살펴보면 7월 29일에는 알레스타 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8월 12일에는 필리핀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디 인 8월 13일에는 사우스 샌드위치 에서 규모 7.5와 8.1의 강진이 연속 하여 발생을 하고 역시 하루디 인 8월 14일에는 중미 it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시 8월 23일에는 또 한 번 사우스 샌드위치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 을 하였고 9월 8일에는 남미 멕시코 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 으며 10월 2일에는 남태평양 바누아투 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 고 11월 28일에는 페루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2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